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의 특징은 툭하면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을 갖고 행사로 고발해서 지면 또 민사로 고발해서 상대방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것은 툭하면 고발해서 영상은 보지 말고 녹음파일은 듣지도 말고 이렇게 계속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도대체 얼마나 뼈아픈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예 책이 발간되자마자 책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민주당 측이 냈습니다. 아무튼 평생의 훈장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보면 국민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라는 것이 도대체 뭘 민주화라고 부르는지 정말 때로는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586 운동권 정치인에게 민주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뼈아픈 내용이 있는지 어렵게 준비한 책을 배포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2년 6개월 정도 유튜브를 운영했는데 지금처럼 탄압이 심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망컨대는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해질 걸로 봅니다. 지금은 모두 다 새로 올리는 영상들은 주제 불문, 내용 불문 모두 노란 딱지를 광고 검지를 그냥 시켜버립니다. 광고 수입을 못 만들고 해버린 거죠. 아예 영상이 구독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노출이 한 80분으로 차지하는 추천 영상은 2020년 9월부터 전면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내보내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지 참 민주화라는 단어가 부끄럽고 무색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병호TV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뭘 과장하거나 무슨 거짓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음해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알려야 될 사실, 진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탄압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그런데 이재명 씨가 등장하면 또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게 지게 될지 눈, 귀, 입은 물론이고 다 하면 또 코까지 막지는 않는지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진 장영하 변호사가 쓴 책이 이번에 굿바이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장영하 변호사라는 분이 정말 녹록하지 않은 분처럼 보입니다. 눈매가 보통이 아니고 보통 의협심이 없으면 어떻게 미래의 권력에 대해서 감이 돼야 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와 돌아가신 친형 이재순 회계사 사이의 갈등을 다른 책을 판매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런 가채분 소송을 법원에 12월 22일에 신청했습니다. 책은 아마 12월 23일부터 온라인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자가 읽고 판단하면 되지 왜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독자들을 대신해 가지고 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렇게 결정해달라는 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근래에 국민의 기본권이 정말 아주 심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민주화를 평생의 훈장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심하게 침해받고 훼손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가채분 소송에 대해서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 재판장 정문성은 12월 28일 오후 2시 30분에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이란 책을 출간한 지우출판을 상대로 지난 12월 20일 날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 판매 등 금지 가채분 시청 사건의 신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은 이재명 후보의 조폭연뉴스를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저술한 것입니다. 지난 12월 23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을 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그 친형인 고 이재순 해외사사에 벌어졌던 갈등부터 이재순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시간순수로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가채분 신청에 대해서 책을 만든 김용성 지우출판 사장은 민주당 측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 책은 세간에 떠도는 내용을 모아서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재순 씨의 사망시점 등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아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하라는 순수한 취지로 만들어졌지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은 아닙니다. 민주당이 헌법에 보장된 출판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민주당에게도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월 12일까지 양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을 받은 뒤 가채분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원 상황이 그렇게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에 압력을 넣어서 가채분 신청을 받아들이도록 만들려 하지 않을지 의심하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든 필요하면 무선술을 쏟아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책 안에는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시도의 진실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선 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의혹을 부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이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의 취지로 함께 반송한 것입니다. 이 건은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재판거래로 강한 의혹이 일었던 판결이었습니다. 화천대유의 김만배 사장이 대법관 씨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8번 정도 덜락늘락 끌었던 그런 사실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 부장판사를 지냈던 김판사 같은 경우는 재판거래 의혹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당시에 문제가 됐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 생명을 되찾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은 2012년 6월경에 분당구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의뢰해서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집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입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건을 숨겨야 되니까 이번에 굿바이 이재명을 가처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의 형인 이재선 회계사 부인이자 형수인 박인복 씨에게 도저히 인간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는 11분짜리 녹음 파일을 보신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가운데 꽤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역대 대통령 후보 가운데서 매우 독특한 캐릭터의 인물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국민들은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기록한 책을 출간하지 못하도록 더불어민유정 차원에서 나서는 것으로 봐서 뭔가 대단한 것들이 들어있는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구입하실 분들이 계시면 1월 12일 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기 전에 서둘러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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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